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화천대유 소유자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우반사례 재판을 앞두고 여러 차례 만난 것은 바로 권순일씨입니다. 전 중앙선거관리변의 위원장이자 전 대법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관을 퇴임한 이후에 권순일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그에게 고문료를 받은 사실 때문에 사후 뇌물수수죄로부터 시작해서 재판거래에 대해서 별별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관이 아니라도 또 재판관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재판거래가 있었구나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황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얼마 전에 퇴임한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규씨가 어느 누구보다도 법원 내부 사정과 법관의 재판거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규 변호사가 본 권순일 재판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10월 25일 월요일날 오후 6시 무렵에 기구한 김태규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권순일 재판거래라는 괴물이 잠을 깰까 조심조심 노심 조사하고 있다. 작은 제목은 검찰 경찰 공수처 대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들은 숨소리 초자 안 낸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국민이 대장동으로 속이 문드러지고 분통이 터져서 눈을 떼지 못할 때 그런 와중에 그 이슈 뒤에 숨어서 더디게 가는 검찰청 시계를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을 듯하다. 아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아닐까 생각된다. 권순일 대법관의 문제는 대장동 게이트의 종속변수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민의 눈길이 대장동 게이트만큼 집중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건 하나만 놓고도 온 나라가 뒤집힐 만한데 말이다. 따지고 보면 권순일 대법관의 사건이 더 치명적으로 국가 근간을 침해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 당장 국민들이야 부동산으로 천배 이상의 이득을 보았다고 하니 그것으로 눈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나쁜 짓이라도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것과 대법관이 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래 나쁜 놈들이 제대로 판대기 한 판 키워서 제대로 해먹었대라고 말하고 저런 부동산 업자 놈들은 제대로 처벌해서 뿌리를 잘라야 되고 말하면 그나마 답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뿌리를 잘라야 될 법원이 그딴 짓을 하면 나라는 가망이 없다. 대법관은 고위사법관료라는 의미에 대해서 법의 연결성을 상징한다. 법관 중에 타락한 자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은 그런 걱정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양성태 대법원의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 재판거래라는 멍해를 씌우며 판사들 수중에 일원 한 푼 들어오지 않은 사건을 단재하였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하세월로 늘어지자 상고법원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고 국회고 선뜻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자 답답한 마음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듯한 그렇지만 이미 결론이 난 판결들 들이대면서 공치사를 좀 들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의 처리를 부탁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재판거래라는 이전에 듣지도 못한 비난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전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무리한 법조경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국민들이 묵인한 것은 명세기 대법원장 대법관이란 자는 그러한 정도의 부적절함도 피해야 된다는 준엄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놓고 대법관의 통장에 매달 1500만 원의 돈이 꽂혔다. 이전 재판거래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태이고 그 주체가 대법관이란 점에서 국가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정이 아무리 커도 국가 근간이 흔들리야 없지만 대법관의 통장에 또 친꽃이면 국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별별 회개한 소문이 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대법원장을 약속한 것 아니겠느냐. 곽상도가 50억 원이고 박영수가 100억이면 생명을 구해준 권순이를 한 200억 원이 안 되겠느냐. 권순이를 혼자일 리가 없다 등 소문의 내용도 다양하다. 적어도 나의 상식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소문을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법원에 몸담았던 자로서 법원을 위해 변명하는 것이 더 쿵식하고 불편해서 굳이 말을 더하지 않는다. 이미 확인된 사실들만으로도 이런 소문에 변명을 더하는 것이 부질없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문 없이 자문여료 월 1500만 원씩인 통장이 생겨났다. 돈의 수령 여부에 무관하게 50억 클럽에 명단이 올랐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데 혁척한 공을 세웠다. 한간의 소문은 주시민 노정이 대법관보다도 더 열심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스스로 내세웠다는데 본인이 편지한 책에 이 판결을 자랑스럽게 올려둔 것을 보면 그 말이 영 빈말은 아닐 공상이 크다. 재판 이해 당사자라고 의심되는 자가 대법관 씨를 팔에나 떠나들었다. 아무런 연구도 없이 명문대 로스쿨의 석자 교수 자리를 꽤 찾다. 이상의 확인된 사실만 모아보더라도 이전 양성 때 대법원에 대하여 재판거래라고 비판하였던 것이 민망해진다. 연세대 로스쿨의 석자 교수 얘기를 좀 더 해보자.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이 14명인데 이들의 임기가 6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 2.34명의 대법관이 퇴임한다. 적지 않은 숫자라 요즘은 대법관하고도 석자 교수 자리 찾기가 만만치 않다. 석자 교수를 초빙하려면 어느 누가 학교에 기금을 조성해서 주고 학교는 석자 교수에게 그 기금으로 거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권순일 대법관이 연세대학교의 석자 교수가 되고 그 누군가의 조성해준 기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권순일 대법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명문대 로스쿨에 기여도 연고도 없는 사람을 석자 교수로 안채야 될 정도로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 확인된 사실과 제기된 의혹을 고려하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이전에 양성태 대법원장 당시의 재판거래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나아가 사후 뇌물죄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 검찰, 경찰 등 각 수사기관은 사정이 이른데 세상 조용하다. 적폐몰이로 전정권 때려잡고 힘없는 서민들 잡아들일 때는 범같이 하던 특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많은 수사기관이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안에는 큰 관심이 없다. 한동훈 검사장을 잡을 때는 몸을 던지는 투혼을 보이더니 이 사건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대법움도 딱 엎드려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다. 사법적폐수사 때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천명하더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한 의병 표명조차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 법관 대표인은 존재 자체가 모호하다. 양성태, 임종현, 임성근을 공격할 때는 그리도 기시에 등등하더니 지금은 아무 말이 없다. 법관이란 사람이 아무리 이념으로 균형 간격이 망가지도 이래까지 대놓고 모른 척 할 줄은 몰랐다. 적어도 외관상으로 구색이라도 맞추는 신형이라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상이 만만하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이런 와중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입을 닫고 검찰청 시계와 대선 시계만 빨리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장동에 대하여 특금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 그 종속변수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도 포함한 제대로 된 특금이 필요하다. 국가 근간을 흔드는 것이 곧 매국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가 매국노라는 것이죠. 김태규범 변호사 전 부상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가졌다는 생각하는 것이죠. 공정은 다 계획에 주버린 겁니다. 우리 편의 이익이면 다 정의가 되고 다른 편의 이익이면 다 때려잡아야 될 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것을 보고도 그냥 내 이익과 관계가 없으니까 입을 다문다. 이건 망할 나라입니다. 이미 망했는 줄 모르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